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3년 9월 16일 토요일입니다. 오늘은 배추의 텃밭 배추입니다. 자가소병 텃밭이고요. 무도 있고 이렇게 복분자 농장입니다. 이 한켠에 자가소병으로 키운 텃밭 배추 오늘 농량을 살포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일요일에는 9시에 비가 잠깐 있고 12시부터 또 비가 있다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. 현재 7시 오전 그러면 2시간 이후에는 비가 올 수도 있다. 어제 밤에도 비가 좀 내렸습니다. 빗방울이 좀 젖은 상태인데도 농량을 쳤습니다. 시간 날 때 저는 또 다른 출타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약을 살포를 했는데 이 시기에 제가 살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지금 자라고 있는 잇들은 광합성 작용을 해서 탄소 동화물질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다 어디로 가느냐 뿌리도 만들고 이제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쏙고갱이너지 고갱이 즉 알배추가 되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공장같은 역할이다. 그래서 이 부분은 건강해야 된다. 이 부분이 근래처럼 진짜 입줄기만 남고 이런 파란 부분도 다 진짜 벌레가 먹었다. 그러면 이제 안쪽에 성장하는 싹들은 약할 수밖에 없고 작을 수밖에 없고 통배추가 되는 조건이 안됩니다. 그래서 이 시기는 약을 살포해도 문제가 없다. 왜 나중에 이런 알배추가 되고 나면 이런 그 부분은 다 벗겨내는 벗겨내는 즉 어머니의 역할처럼 자식을 다 키우고 본인이 희생하는 뭐 이런 역할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약을 쳤는가 하면요 저는 방금 약을 치면서 친 약을 넘널 공개합니다.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질문이 들어오거든요. 어떤 약을 살포했습니까? 라는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늘 공개를 합니다. 참고로 광고성 아니고요. 흔히 하는 말로 내 돈 내 삽니다. 내 돈 주고 내가 샀다는 이야기죠. 예 그렇게 아시고요. 참고로 광고 들어오면 좋겠습니다. 예 이렇게 보시면 그 기본적으로 오늘 살균제는 그 방범대 즉 세균성 그 물염병 때문이죠. 물염병 물염병은 어떤 언제 생겨내야 하면 고온 그리고 가을비가 내리고 갑자기 뜨거워진다든지 그러면 상처 부위로 감염하는데 어느 부위로 감염하느냐 하면 땅과 맞닿은 요 입줄 입부분이잖아요. 연맥 요거를 그 요 부분을 중넉이라고 합니다. 참고로 전문용어로 요 가운데에 있는 하얀 부분을 중넉 우리 그 목부분에 있는 뼈를 넉골이라 하죠. 같은 겁니다. 넉골하고 넉자 같은 말인데 중넉이라 하는데 요 중넉 끝부분과 땅이 맞닿는 요 부분에서부터 이제 물염병이 생겨 가지고 나중에 알이 차면 쏙부분이 부패되고 그러기 때문에 요 시기는 그 물염병을 좀 예방하는 것이 좋다. 그래서 저는 어떤 약을 찾는가 하면 오늘 방범대 지난번에 한번 살포했습니다. 두번째 살포합니다. 일주일 간격으로 두세번 살포하면요. 어릴때 살포하면 그 물염병을 씁니다. 제가 지난해 물염병 한 포기도 없었거든요. 그만큼 예방을 했다는 약이죠. 그래서 요걸 했고요. 참고로 성분은 스테레토마이신 그리고 발리다마이신 참고로 스테레토마이신은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부라마이신 아리농용신 뭐 이런 겁니다. 스테레토마이신이 즉 항생제라는 약이죠. 그리고 또 항생장계 더 발리다마이신 A 요건 뭔가 하면 발리다마이신은 우리가 흔히 아는 용마루 뭐 영일 스마트 이런 상품입니다. 즉 항생제죠. 복숭아의 세균순 구멍병도 방지하는 거거든요. 예 그렇게 두 가지 합제 다 요 합제를 사용했고 그리고 그 벼룩잎벌레 그리고 파밤나방 그리고 배추존나방 이런 청벌레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볼리암후레쉬 요거 살포했고요. 그리고 그 스테레토 이거는 진딧물 노린제 그런갑니다. 그리고 요거는 뭔가 하면 가약 칼붕마라고 칼슘과 붕소와 마그네슘 세 가지입니다. 배추 켜는데 참 중요한 게 칼슘과 붕소입니다. 그리고 염록소 구성원소가 뭐냐 질소와 마그네슘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중요하다. 그래서 가약 칼붕마 참고로 이거 상주농입에 다 판매하는 겁니다. 판매하는 것 이거 좀 비싸요. 그런데 요게 만육천인가 그래가고요. 저거 저게 샀는데 만육천인가 준 것 같아요. 그 방번에 요거는 가격이 안 비싼데 요렇게 네 가지를 살포했다. 요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농약을 살포하면서 제가 추가로 요것도 조금 더 설명드렸는데요. 지난번에 설명드렸는데요. 요런 수화제 뭐 이런 것들은 뚜껑에 써도 문제가 없는데 이런 수화제 계통을 요렇게 사용하시고 그냥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뜯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면 분질이 날릴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참고로 요거는 저독성입니다. 여기 있는 약 전부 다 저독성입니다. 참고로 고독성은 없습니다. 저는 고독성 사용 안하고 늘 저독성 위주로 사용을 하고요. 요렇게 돌돌 많은 상태로 이렇게 많은 상태로 요렇게 집게로 살짝 집어주시면 뭐 빨래집게도 좋고 크립도 좋고 다 좋습니다. 그러면 보관할 때 분질이 나르지 않는다. 라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한가지 더 이제 뭐 이제 농약은요. 우리가 늘 살포라면 걱정을 하잖아. 이거 먹어도 돼? 야 내가 먹는 거 약을 쳐도 돼?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. 농약은 수확 안정 기준이 있고요. 전문 용어로 보면 뭐 반수, 치사량 뭐 이런 여러가지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. 요거는 별도로 한번 영상 만들어 들어가 설명 드리기로 하고요. 우선 제가 설명 드리면 예를 들어서 방범대 요거 좀 펼치 가지 한번 볼게요. 배추에 어떤 식으로 등록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사용시기, 사용해수이 있습니다. 사용시기이 뭔가 하면 수확 안정 기준입니다. 수확 안정 기준 이래 보면 두 번째 칸에 배추, 감자, 배추 두 번째 칸 있잖아요.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요것은 수확 3일 전까지 사용 횟수는 4회 이내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. 근데 사실 배추 수확 3일 전까지 약제 살포할 이유가 없죠. 보통 10월 10일 이래가지고 아, 결구화되고 알이 깍 차면 더 이상 살포를 안 합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혹시나 특별한 그런 해충이 있으면 이제 봐가지고 애찰해가지고 살포를 하는데 수확 3일 전까지 사실 살포할 이유가 없어요. 참고로 이 스트레트 이것도 한번 볼까요? 이것도 보면 수확 안정 기준이 아, 요건 또 뜯어야 되네. 잠깐 참 뜯어 볼게요. 요건 요렇게 여는 곳이 있습니다. 요런 것도 보면 왜 여긴 설명이 없을까 보면 요렇게 여는 곳이 있어요. 요렇게 여는 곳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. 아, 잘 안 열리네. 아, 열린다. 아이고, 이게 여기 보시면 채소류 갓나무부로 드시자 다양한 채소가 있습니다. 요건 수확 7일 전 2회 이내 2회 이내 뭐 쑥갓 같은 경우는 3회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뭐 오이 같은 경우는 뭐 7일 이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온실 가루이, 진딧물 노린지 이런 거 되는 약이고요. 참고로 요런 식으로 수확 안전 기준이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 수확 안전 기준은 그 농약회사 만들 하는 게 아니고요. 그 각종 데이터를 거쳐서 만드는 거거든요. 그래가지고 농촌진흥청에 품목 고시할 때 이런 작물별 하나하나 또 추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다 데이터를 가지고 올리고 그 저쪽에서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진흥청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된다. 요런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 아 간혹 지난번에 저런 질문을 누가 하시더라고요. 친환경 자재 뭐 모두 싹 이런 건 수확 안전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아 그건 제가 모릅니다. 왜냐하면 그건 농약이 아니거든요.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의해서 이런 안전 기준이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각종 데이터에 거쳐서 만든 하지만 그건 농약관리법으로 등록된 게 아니라 비료관리법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종 복귀로 등록된 거거든요. 그런 것들은 아 죄송하지만 그런 수확 안전 기준은 설정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자재이기 때문에 농자재 즉 비료나 이런 것처럼 그냥 농업에 쓰는 자재다. 그래서 수확 안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. 왜?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. 어쨌든 이 시기에 이제 방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잎에 이제 이렇게 약에게 묻어가지고요. 이게 이제 그 4시간 이후에 비가 오면 사실 큰 문제가 없고요. 2시간 이후에 와도 60%에서 70% 정도는 방지 효과가 있다. 그리고 제가 약을 치면서 조금 전에 보실겠지만 위에서만 친 게 아니라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입 뒷면에도 묻어있습니다. 즉 그러면 비가 와도 여기는 묻더라도 뒷면에도 금방 씻기지 않는다. 그래서 벌레 같은 경우는 나방 같은 경우는 그 몸에 묻는 저축독이 아니라 끌고 먹고 난 다음에 죽는 흡식형입니다. 즉 식중독에 걸린다는 얘기죠. 먹고 습식독이라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쳐놔도 조금은 끌고서 먹을 수 있겠지만 걸레처럼 만들지 않는다. 거물처럼 막 계속 이렇게 걸레 먹지 않는다.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 시기는 극제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기에 또 바로 속과 멀 것 같은 경우는요. 그 몇 폭의 나독을 약 방지하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쌈치술 먹고 싶다. 저도 이제 추석 한 열흘 전부터 게떡 때부터는 방지를 아닙니다. 지금 오늘 방지를 했으니까 또 오늘 비가 온다니깐요. 몇 폭이는 제가 방지 안하고 이번 추석 명절 때 먹으려고 그 폭이는 몇 폭이는 안하고 쌈채소를 먹으려고 그 배추에는 방지를 안합니다. 왜? 저도 먹어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늘 방지하실 때 수확 안전 기준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방지하시면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농약 방지하면서 제가 방지한 약재 곁들여서 방지한 이유 그리고 수확 안전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.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여기 보고 좀 쌈채소 쓸만한 좀 큰 것들 표고 있지 않습니까? 몇 폭이 정도는 놔두고 나중에 이렇게 한 개 한 개 제가 쌈을 담을 생각입니다. 근잎은 놔두고 쏙잎만 부드러운 쏙잎만 계속 따먹으면서 이제 식용할 계획입니다. 왜? 여기 있는 한 60-70폭이 되는 거 이거 다 놔둘 필요는 없거든요. 김장 한 20폭이 나머지는 좀 나눔 하더라도 월동할 거 좀 놔두고 그걸 감은 하더라도 이제 수시로 이제 잎을 따먹을 계획입니다. 그건 나중에 별도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이거 중간중간 속과 먹으려고 했는데요. 이게 다 못 먹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오늘 비도 또 온다고 하니까 중간중간 몇 폭인 제가 뽑아가지고 복분자 농장 중간중간 복분자 죽은 부위에 제가 이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키워볼 생각입니다. 네 좋은 날 되세요. 안녕히 계십시오.